이 광고가 화제가 돼서 유럽에서 건너온 밴드 광고에도 모델로 출연했는데요. 아이랑 찍어서 고생 많으셨답니다. 아가하고 찍었을 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애들하고 찍으면 애들이 금방 비권해줘요. 그래서 아가들하고 찍었을 때 같은 역할을 위해서 여러 아가 있었어요. 만약에 확 잠들면 아가들 바쁘고 너무 신기했어요. 새롭네. 하지만 아예 촬영이 힘들지 않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광고를 지금 다시 했더라면 아마 수십억 됐겠지? 우석이 태어나서 그때 처음 광고를 한 거죠. 이때 목돈 좀 만졌죠. 소화욕 정장제 광고에 첫째 아들 송우석 군이 아내 송우석 군과 아내가 함께 나왔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처음에 남의 아이로 캐스팅이 돼서 했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NG가 많이 나고 아이가 울어서 마침 그때 우석이가 태어나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 3년간 전성 모델을 했는데요. 그 다음 둘째 딸 수홍 의약이 태어나서 또 하나의 철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종지훈 씨에게 의약품 광고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시대의 대변이란 말이에요. 아픔은 무지문하게 아픈 점. 그거 먹고 또는 금방 확 사라진 듯이 다 낫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 했더니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제약품 광고 의약품 광고 그 속에도 우리 시대의 단면과 엄마 손처럼 따뜻하고 그 옛날 만병통치약처럼 정겨운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과거로 갔다 왔네요. 오늘 제가 좀 말씀 좀 많이 했는데 이 제약 광고에는 말이죠. 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들이 절대 출연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매우 효과가 빠릅니다 하는 단정적이거나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의 오남용을 좀 막기 위해서겠죠. 이 제약 광고에는 제약 심의가 따로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광고로 본 세상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죠. 자 그나저나 요즘 캠핑 시즌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시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여러분은 캠핑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요즘 이 캠핑 인기가 늘어나면서 종류도 참 다양해졌거든요. 오토 캠핑은 물론이고요. 도심 속 캠핑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들은요. 땜목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땜목이요? 어떤 캠핑일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강원도 화천군 8호호 소자연적인 캠핑을 즐기는 두 남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렇게 좀 그 날씨가 좀 안 좋은 날 여행하는 게 기억에도 많이 나고 두 남자의 여행에는 이렇게 땜목이 필수입니다. 땜목에 동력 장치를 단 건데요. 원하는 곳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게 퓨드의 장점. 게다가 야생의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 돌아다 봤어요. 어디가 제일 좋아? 여행 날씨 알죠. 빨리 가세요. 나름 이런 게 또 추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보십시오. 저런 거 그냥 달력 풍경화 하잖아요. 누릅니다. 저 정말. 그냥 그...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런 경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세요? 짧은 시간에 이제 불구는 의미가 없고 긴 시간 동안 여유 있게 좀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샌목에서 잠도 자고 밥도 해먹고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구경하고 유유자적하는 그런 여행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또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너무 하지는 않아요. 안 든 지는 줄이라서 실수로라도 다친다 그러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질비로 나온 거잖아요. 목숨 걸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굳이 비 오는 날 항상 볼 수 없는 그런 폭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파라오 계곡이...